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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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항상 기분 좋은 상을 매번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멤버들의 스케줄 때문에 제가 도쿄로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활동, 파티 그리고 또 라이언 앨범 준비를 제가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었는데 준비한 만큼 많은 분들이 큰 사랑 주셨던 것 같아서 앨범 활동 아무래도 즐겁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수만 선생님 그리고 SM19분들 현장에 함께 해주셨던 우리 스태프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소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든든하고요 콘서트에서 만나요 마지막으로 멤버들 사랑합니다 더 힘냅시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으윽 우윽 우윽 너와 같이 만났을 때 우윽 마치 사자촌에 맨 accelerated 기회를 모여 내 마음의 사랑 하윽 Let me walk 너는 맘에 자꾸 흔들리니 목욕이 하고 네 옆에 잊지니 정신 차려 나의 heart 난 내가 다 내 눈이 너무 더는 식지 않아